정말 얼굴보기 힘들어, 우리 구형님. 구성환 회원님. 아이고, 구형님. 잘나가. 잘나가. 구형님, 진짜 여기서는 못 봐도 밖에서는 자주 봐요. 기사랑 광고랑 막. 형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, 진짜. 금메달 리스트요. 심지어 버스도 부탁인 거 맞죠? 맞아, 맞아. 그럼 몇 개 찍으신 거예요? 지금까지 5편을. 5편을. 나 혼자 산다 때문에 두 달 동안. 두 달 동안 5개? 오, 진짜. 그리고 또 치킨이랑 또 뭐가 뭐 찍었죠? MZ도 좋아하는 것만 찍었더라? 배달 어플. 배달 어플, 그래 봤어, 나. 그리고 이제 네이홉. 아, 그래, 페이. 페이. 이야, 페이 찍기 쉽지 않아. 그거 안 찍었어? 선크림? 선크림 찍었죠. 선크림 찍었어. 선크림? 아, 진짜. 맞아. 꽃뿐이. 꽃뿐이도 찍었는데, 꽃뿐이. 꽃뿐이도 찍었죠? 꽃뿐이도 이제 치킨 광고를 쳐라, 이제. 어머나, 어머나. 아니, 근데 이게 다 진짜 나 혼자 산다 덕분이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프라이데이